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빵따기 서희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쉽고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어에도 단계가 있는 걸 아시나요? 영어에도 A가 가장 쉽고 Z가 가장 어려운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영어를 잘하고 싶다, 욕심이 생긴다라는 그런 감정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A, B, C, D, E까지 학습 다 완료했어요. 그런데 난 너무 잘하고 싶어서 이 중간을 안 하고 S부터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의 차이가 나서 이 단계 다 안 하면은 이 뒷부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어려운 부분에서도 중간과 앞에 섞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많이 힘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중간 부분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부분은 더 어렵게 되고 더 욕심만 생겨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 B, C, D부터 쭉쭉 끊어지지 않게 하시면 좋고요. 매일매일 한 번씩이나 두 번씩 잘하시면은 세, 네 번씩 복습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차근차근 하기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잘하게 된다면은 우리 몸속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요. 근데 나쁜 것이 말해요. 어? 나 너무 잘하고 싶은데 얘 좀 착한 애 좀 줄여가지고 얘 좀 조금 더 잘하게 결심하게 해야지? 라고 나쁜 애가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 들은 착한 애가요 갑자기 갑자기 온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나쁜 애한테는 총과 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착한 애를 죽이고 바로 내 몸으로 뛰어왔어요.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면은 그 나쁜 애가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힘들어서 잘 때에요. 근데 갑자기 자면은 잘 때는 아무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걔가 들어와서 다음에 아침에 욕심만 생기게 해요. 욕심만 생겨서 근데 우리가 잘하고 너무 잘하고 있는 도중 이 쥐 장애까지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근데 나쁜 애가 들어와서 바로 R부터 시작하라 명령이 내리게 됐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은 이 쥐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사실 R로 가서 여기 다 띄우면 오늘 다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럼 못하면은 이 뒷부분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앞부분과 뒷부분과 섞여있다 보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얘와 얘는 중간 부분과 앞에 분이 정말로 섞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 부분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 머리가 겁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중간 부분과 착용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아도 영어는 이해가 쏙쏙 돼서 외우기를 이렇게 다시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용착용 하면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 P발음하고 F발음하고 좀... 네, 알겠어요. 여기다가 좀 할게요. 자, P발음과 F발음이 어려운 애들한테 알려주는 거입니다. 일단 F와 P발음을 말하자면 R과 L의 차이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P와 F를 해볼게요. 네, 그렇게 먼저 P와 F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 이건 F죠? F... 그리고 이건 P예요. P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F는요. 어, 근데 이거 다 선생님, 이거 다... F발음을 말하자면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지? 그래서 그냥... 어, 선생님, 만약에 이거 펜슬이란 단어가 있어요. 펜슬... 펜슬... 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 단어는 펜슬이에요. 펜슬... 이러면은... 틀려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여러분, 이제... 만약에 펜슬... 하자면은... P, E, F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 선생님, 경교 1증이 말하는 건 선생님, 이거는 펜슬입니다. 이게 정답이 P예요. 그렇기 때문에 P는... P는 그냥... F, F, F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입술이 하나처럼 탁 붙어서 탁 붙어가지고 이게 바닥처럼 쓱 지나가는 듯 F, F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정말 좋고요. F는요. 이 토끼 이빨, 토끼 이빨, 토끼 이빨, 토끼 이빨, 이 앞니가요. 이 아래 입술이 탁 하고 물고 막... 이게 토끼 가요. 이게 만약에... 음... 호랑이가 자고 있었어요. 토끼가 다가와서 칵 누가 도망가는 듯이 하는 거예요. 토끼가 칵 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거 저는 토끼가... 토끼가 호랑이를 하악! 물고 도망가는 거. 보세요. 토끼가 물고 도망가는 거.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F 이런 식으로 P, F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F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F... 숫자로 1, 2, 3, 4, 5 할 때 뭐를 쓸 수 있나요? 맞아요. F예요. F 어때요? F, F5 할 때요,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 만약 정규 꼬이치가 얘 안다면 선생님! F5예요, F5! 이런 식으로 정규에 있더니... 선생님, 이거는 F입니다. 어때요? 자, 이거랑... 제가 문질러나 내릴게요. 자, 이번엔 F 반압이 뭔지 맞춰보기 게임입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첫 번째입니다. F 맞춰보기 게임입니다. 자, F 맞춰보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F로 할 건데... 뭐가 F인지 해보기 게임입니다. 1번... F5 2번... F5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모르면... 바보! 그다음에... 펜슬! 아이러분을 할게요. 이것도 P이고... 펜슬입니다. 1번... 펜슬! 2번... 펜슬! 2번... 정답! 바로 알겠죠? 이건 뭐래도... 왕취미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5와 5, 그것도 F와 P 발음을 잘 해야지... 어디 놀러 갈 때냐? 어디... 말을 할 때... 그 상대방이 자기를 쏙쏙쏙쏙쏙쏙쏙 잘할 수 있어요. 지울게요. 이거 지운다고 머릿속에 있는... 그 제가 말한 거 지우면 안 돼요. 그 다음입니다. B와... 얘... 이거 뭐지... 얘 있잖아요. B... 위! 자... B와... 위! 이거 차 일단 알려드릴게요. 버스! 위! 아저씨 저 버스를 타요! 이러시기 바라잖아요. 자, 그럴 때... 버스! 이거 쓰죠? 자, 그때 여기서... 정교 꼴찌가 뭐랄까? 선생님, 이거는... 버스에요! 버스! 정교 1등이 말하는게... 선생님, 이거는... 버스입니다. 버스! 자, 버스전입니다! 정교 1등이 말하는... 정교 정답입니다! 버스! 보세요. 어... 위!는... 버스! 이렇게 해서... 그냥... F는 비슷하게... 버스! 천천히 토끼가... 얘가 너무 깊이지 않아서... 얘가 그냥... 이... 팍! 올라가라. 버스! 조금 길게... 버스! 하전에 가고... 버스는 그냥... 버스! 버스! 이거는... P랑... F랑 비슷해요. 버스! 버스! 위!는... 버스! 어... 만약에 위로... 예를 들면... Violet! Violet! 이거 있잖아요? Violin! 이것도... Vi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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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는... 여러분들... 바이올린 반가워합니다! 바이올린 신청하세요! 바이올린 팝니다! 바이올린 삽니다! 바이올린 삽니다! 많이 하죠! 한국인은... 바이올린이 되구요... 외국어... 외국사람들하는 거는... Vibe! 으ños! 자! 보세요... 한국어... 한국 사람들이 많이는 거는... 바이올린... 이잖아요... 근데 외국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면... 바이... 올린 income 와... 이런식으로... 뭐, 이런식으로... 바이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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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버스, 바이올린, 버스, 버스, 바이올린, 바이올린 다 구분할 수 있겠죠? 일도 맺힌다도 제가 지워서 버스에 있는 거를 지우면 안 돼! 안 돼! 안 돼! 글라움 입니다 R 가 L 발음 입니다 R 가 L 발음 입니다 자 R L 어 너무 좋네요 한 글짱 R L 아 그쯤은요 목이요 말했어요 아 아줌마 나 이거 김밥솜 싸줘요 여기에 옆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도우미에요 혀가 많은거 있죠 이렇게 많은거 그거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도우미들이 김밥을 넣고 이렇게 빨리 말아 빨리 말아 빨리 말아 빨리 말아 빨리 좀 말아 빨리 말아 진상손님 진상손님이라고 말해가지고 막았어요 R L 식으로 R L 아 김밥 좀 빨리 좀 쌉시다 이렇게 목구멍이 이렇게 지금 아 네네 아 이렇게 해서 아 좀 말아야겠다 R 한 바닥에다가 이제 김밥이가 이렇게 말려서 목구멍에다가 전달 이렇게 해서 목구멍이 진상손님이 안 됐습니다 L 바로 해보겠습니다 L은요 목구멍이요 맨날 소리 지내어서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요 아줌마 아저씨 약 좀 약 좀 줘 약 좀 이래서 약 사왔어 도우미들이 제가 잘 찍어 알겠어요 이 아줌마 이름이 김밥말이 아줌마 이름이 김밥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반말이 반말이에요 그래서 청이 김이고 반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어 김밥말이 아줌마 빨리 밥 좀 싸주세요 그래서 약에 넣어 줬는데 이렇게 R 이렇게 처음에는 약을 R 했을 때는 너무 넘받었는데 L은요 막혔어 목이 여기쯤에 막혔어 이렇게 막혀가지고 L 이런식으로 막힌다 해서 L 이런식으로 막혔어 얘가 막혔어 아 약이 막혀가지고 지금 얘가 왜 간주나 싶었는데 우리가 오 약이 걸려있네 이렇게 해서 얘가 서이 서이 건졌어요 그런 이야기로 L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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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그리고 L가 R B와 위 또 뭐였지 우리 아 P와 F 자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개 배워보았네요 어때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영어로 쉽고 자른 방법 단기단기로 잘 하시고요 띄우면 절대 안 돼요 띄우면은 우주 끝까지 찾아갈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로 3개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